네, SK텔레콤이 올해 중간지주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환 시점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간지주사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박정호 사장이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CES 기자간담회에서 박 사장은 SK텔레콤을 올해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박 사장은 재작년부터 중간지주사 전환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이나 손정희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ICT 투자회사로 변신하겠다는 겁니다.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통신사잖아요. 그런데 왜 투자회사로 바꾸러 보는 거죠? 통신사업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포화와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0% 넘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지금 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을 분리한 투자회사를 따로 중간지주사로 두면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 투자와 인수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중간지주사로 전환하게 될까요? 이동통신 사업만 따로 떼어내 신규 법인을 만드는 물적 분할이 유력합니다. 지금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 SK와 SK텔레콤을 거쳐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등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SK텔레콤이 그대로 중간지주사가 되고 최태원 회장 지배구조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물적 분할을 하려면 주주 총회 승인 등 난관이 있는데요. 매출이 가장 많은 통신 사업을 분리하는 데 주주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맞춰 SK하이닉스 지분 10%를 확보해야 하는데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과 자금 확보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